자, 룽투코리아의 대안주 두 분이 모두 게임주를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게임 사업도 잘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웹툰 사업까지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미스터블러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피트위 소셜 카지노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드래곤플라이를 봐야 된다. 미스터블러와 드래곤플라이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게임과 관련된 종목으로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룽투코리아 말고 다른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은 먼저 미스터블루를 주셨네요. 네, 게임과 웹툰을 다 잡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임이 매출 비중이 한 56% 그리고 또 웹툰이 한 41%인데 아마 좀 지나가면서 온라인 쪽 웹툰 관련된 쪽은 점진적으로 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는 웹툰 만화 쪽의 강자죠. 이쪽에 황성야설록 사마달 하승남. 무렵지 좀 한번 살짝 발을 당그셨다. 잘 아시겠죠? 이 네 분은 4대 초등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 보통 저희가 미르포도 그랬지만 약간 중화권이나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먹히는 게임과 관련된 IP는 약간 무협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서 게임으로 연결시킨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좀 많다라는 쪽에서 무협지지만 결국은 결론은 무협 게임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 회사가 블루포션게임즈라고 분할을 시켜서 에오스레드라고 하는 게임을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임 사업에서도 영향을 끼치는데 한때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좀 정체가 돼 있는 느낌인데 아마 새로운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룽투코리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룽투코리아랑 연관된 게 없나 싶었는데 거기서 게임과 웹툰 콘텐츠 사업을 협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중국 쪽이죠. 그래서 사업이 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뭔가 또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면 나오지 않나. 그래서 혹시나 룽투코리아가 강하게 간다. 그러면 그에 뒤따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다. 뭔가 연결고리 이런 쪽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2월에 동화미디어 그리고 또 영상출판미디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영상출판미디어는 웹툰과 웹소설의 강점이 있고요. 동화미디어는 국내 최대 로맨스 콘텐츠를 공급한다라는 쪽에서 로맨스 이런 거, 달달한 거 이런 거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변화를 이끌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콘텐츠나 또 드라마 제작까지 확대됐을 때 또 이어지는, 즉 IP를, IP 맛집입니다. 그런 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은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위축되면서 한 50% 정도 줄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50억대까지 다시 전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웹툰이나 또 온라인 콘텐츠 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생각보다 시청이 2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대안주고요. 정태현 팀장님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네, 어저께 동반에서 같이 떴는데 일단은 상승 출발점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룸투코리아보다는 드래곤플라이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룸투코리아도 그렇고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아시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글로벌하게 그냥 미국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 국내 개발 P2E 소셜 카지노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 포커 게임이라고 그러죠. 홀던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포커 게임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세계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예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었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세대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대회로 개최를 하면서 상당히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사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2028년 LA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사행성 논란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대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열혈 강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중국이 좀 제한이 됐는데 여기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까지 보게 되면 드래곤 플라이도 어쨌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W게임즈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향후에 드래곤 플라이가 인피니트 마켓 그러니까 P2E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또 스페셜포스 P2E 등 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서구권 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홀던 게임을 바탕으로 카지노 소셜 카지노 P2E 게임을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이제 서구권으로도 갈 수 있는 진출 가능성이 있는 드래곤 플라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드래곤 플라이의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옳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상승의 출발점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2700원에서 28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선적가는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급등이 역시 드래곤 플라이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상승의 출발 신호다라는 해석, 시그널이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함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미스터블루도 가격 전략해 주실까요? 네. 어제 또 종가가 고가 무렵에 끝났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직전 고점대 매물 소화하는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한 8,650원 정도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이시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 부분들 또 게임주의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시도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만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적가는 8,200원대로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블루까지 목표가 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게임 관련 종목들 두 개, 드래곤 플라이와 미스터블루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미국이 조정을 빨리 마무리했네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던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들 다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국내 쪽의 섹터들, 특히 반도체를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쪽 계속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어제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태훈 팀장님은 오늘?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수납매 장세를 봐야 될까, 그리고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은 이게 올라가는 거야, 많은 거야 싶을 정도로 아마 지지부진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또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리오프닝이라든지 정책 관련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납매 장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